오늘 주제는 모리아산에 나타난 이수 그리스도예요. 모리아산에 나타난 이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또 44절에서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리아산에 나타난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모습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자 이삭은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하여 첫째로 국회에서는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독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창세기 22장 오늘 2절과 12절 또 16절 세 군데 보면 이삭을 가리켜 독자 니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야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히드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아주 귀중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생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죠.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아들이다. 유니크 선 독특한 아들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삭을 한 번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때도 모노게네스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창세기 22장 6절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1월 14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1월 14일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이 태어난 날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 날이 1월 14일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이삭이 앞으로 1월 14일날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죄를 걸무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이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두 군데 나오죠.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14절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모에 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모에 그리고 카 에트 카 에트 그 다음에 하야 히브리어로 라모에 라모에 드 카 에트 하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야란 말은 살아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나다 살다 살아나다 살아나다 에트 카 에트는 뭐뭐 때 예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가 그러면 제가 퀴즈 드릴게요. 살아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겨울 2번 가을 3번 여름 4번 봄 봄이 만물이 살아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봄 중에서도 모헤드에 태어난 데 모헤드 이 모헤드는 절기를 나타내는데 정해진 시간을 가르켜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물론 이때는 아직 6월절 절기라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봄의 첫 번째 절기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 쪽으로 돌아보면 바로 이날은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는 때가 6월절이다. 바로 예수님의 예표여 그림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살펴보면 이삭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받쳐졌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삭이 제물로 받쳐진 이 모리아의 한 산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받쳐진 모리아의 한 산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미리 예표한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서 바치라 그리셨을까 이곳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속사적 의미를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만난 곳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만난 곳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사후의 골짜기다. 사후의 골짜기다. 그리고 그것이 왕곡이다. 왕의 골짜기다. 왕곡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창세기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그곳이 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요.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죠. 예루살렘의 약자.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에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 아브라함 나이 84세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삭을 바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2장 2절에서 22장 2절에서 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시는 한 산에다가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모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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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냥 모리아가 아니라 야 그 모리아로 가라 그랬어요. 그 모리아 그 모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너 그 모리아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를 알기 때문에 그 짜란 말을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르면 그냥 모리아라 그러지. 그런데 그 모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아브라함이 아는 모리아예요. 그리고 이 산도 해 하 림 하림 해 하림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산이에요. 그 산.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예루살렘인데 모리아가 바로 멜길 세대 그 장소에다가 너 이 삭을 받쳐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고 이 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데서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서나 이 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장소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멜기 세대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훗날 다윗이 회개한 장소죠. 다윗이 회개한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회개를 했어요. 이 역대상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예루살렘이란 말씀이 나오죠?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가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잘 읽어보세요. 모리아 예루살렘이라고 둘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예루살렘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살렘이 예루살렘의 약자인데 모리아 예루살렘이니까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한 거죠. 사무엘아 24장 2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 이렇게 많다.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재앙이 그쳤다라.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사무엘아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훗날 다윗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장소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거죠. 역대상 22장 1절에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장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죠. 성전을 건축한 장소다. 역대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장 1절에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란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모리아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주겠는데 여기도 하 모리아 그래서 하는 정관사 그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리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에 바쳐라 그 모리아에 바쳐라 거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역대하 3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런데 네 번째로 바로 이 모리아산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리아산이 있으면 그 모리아산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모리아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을 사필 골고다 모리아 가운데서도 골고다라는 한 언덕에다가 못 박았을까요? 이 골고다는 왜 해골이라는 뜻이냐면 죽은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그 당시에 골고다 있어요. 죽은 시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이삭도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량이 죽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순량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피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분의 모든 인생은 다 막히고 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피는 아니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삭에 받쳐지는 장면은 창차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삭이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리부가를 예비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삭이 살아난 후 살아난 후 하나님께서는 신부 리부가를 예비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성경은 신기하게도 20절부터 23절에 2일 후에 2일 후에 라고 시작되면서 갑자기 나홀의 계보를 나홀의 계보 나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삭 사건 다음에 2일 후에 이삭에 받쳐진 모리아산의 사건과 나홀의 계보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식이 이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삭의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부의 계보가 나홀의 계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 20절에 나홀을 등장을 지키잖아요. 나홀. 그리고 23절에 부두예를 통해서 리부가가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22장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결론은 뭐냐? 이삭의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리부가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란은 로스를 낳고 일찍 죽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홀을 통해서 여덟 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의 딸로 리부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부가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리부가의 뜻은 뭐냐? 이 리부가는 리부 카죠. 리부 카죠. 리부 그래서 이 리부 카엘은 고리 또는 그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물꾼. 그래서 이 리부가가 나홀의 집안을 아브라함 집안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과 리부가는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리부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부가의 관계는 신령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내되는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31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신랑 남편이고 교회는 신령한 신부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훗날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리부가의 오라비 라반이나 어머니가 리부가를 이삭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리부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다. 천만인의 어미다. 천만인의 어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만인의 어미다. 그러니까 리부가가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올 거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창세기 24장 6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창세기 24장 60절에 천만인의 어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리부가를 알려주셨느냐 예비하셨느냐 결론에 결론을 내린다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리부가를 준비하셨어요. 리부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애착 가장 사랑하는 리부가를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리부가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리부가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리부가는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물 그물 그래서 나홀의 집안을 다 끌고 리부가가 아브라함 집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신령한 리부가들을 많이 보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럼 리부가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만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만인을 끌고 들어와. 천만인이 들어와 보세요. 헌금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리부가니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천만인의 어미인 리부가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령한 리부가가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엄청난 집안이 되는 거야. 오늘 또 이 말씀 명심하시고 신령한 이삭을 바치므로 여러분 가정에 신령한 리부가가 많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